수도관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수장의 부식성 지수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35개 정수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개 정수장의 부식성 지수가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전보다 개선된 곳은 15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식성 지수가 악화되면 수도관이 쉽게 부식돼 수돗물이 녹물에 오염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